슬래시 사진 등호 진세연 인스타그램 배우 진세연의 소속사가 드라마 아이템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. 진세연의 소속사 얼리버드 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인스타그램의 아이템 현장 사진 때 공개합니다. 냉철한 프로파일러 신소영 경희로 변신. 기대해주세요. mbc 드라마 아이템 소영이로 완벽 변신 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진세연은 촬영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. 청순하면서도 프로파일러다운 모습으로 시선을 모았다. 네티즌들은 내년에 드라마에서 만난다니 기뻐요. 너무 예뻐라. 기대할게요. 건강 챙기면서 재밌는 작품 만들어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 한편 진세연은 2019년 방송될 mbc 새 월화드라마 아이템에 출연할 예정이다. 아이템은 엇갈린 운명의 두 남녀가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물건들을 둘러싼 음모와 비밀을 파헤치는 판타지 블록버스테로 인기리의 연재 중인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.